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내 PC의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드 인포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리에 도움을 주므로 영상을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키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메일로 제품키를 받은 다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 제품키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도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합니다 라이센스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아래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Submit 클릭합니다 등록한 메일로 시리얼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을 해서 하드 인포 A 프로 액티베이션 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창이 새로 오픈되면서 사용 가능한 제품키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English 언어 그대로 OK 클릭하겠습니다 I accept the license agreement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Next 클릭합니다 유저 네임, 유저 컴퍼니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제품키를 입력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왼쪽의 메뉴를 클릭해서 다양한 PC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드 인포 프로그램을 설치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준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시리다